안녕하세요. 저는 천수로라고 합니다. 수녀님께서 보낸 사랑의 메신저라거나 할까요? 미스 어린 그녀니? 저 정말 그날 처음 만났어요. 니가 가지고 있던 그 케이크 상자 마약이 들어있었어. 백봉나미가 이번 거리로 날린 돈이 이리 와야 되는 거야? 500억 정도? 500억... 그녀는 그 가시나는 돈만 회수하고 없앨기만 물건은 가짜 마약이라고? 그녀는 돈하고 물건 다 갖고 있는게 확실합니다.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형철과 백봉남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뭘로? 천수로씨. 야 우리 천수로 어떡하니? 천수로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. 비밀경찰이요? 그런게 안보이는데... 그래서 비밀경찰인거야. 얼굴 봐봐. 아 으응 아 어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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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숨길 가는 길에 우리 통담자 사먹자 오 쟤 진짜 살아왔네 가짜였어 가짜 돈이 가짜 모양이에요 이뻘럼 내 새끼야 내가 진짜로 바꿔주는 거? 난 처음 시작된 곳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